연속이요? 연속! 전형제는 와바방에 한 번 오고 끝났으려고 지금도 계속 내놓으세요. 이 사정을 여러분의 믿어서 계속 해드려야 합니다. 전형제는 와바방에 한 번 오고 끝났으려고 지금도 계속 내놓으세요. 전형제는 오늘날도 감사하셨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바방에 가는 선선이 똑같은 선선이 오는 밤의 연이 오십니다. 됐습니다. 이것은요. 사정의 운명 십니다. 십 사정의 땅을 못 받았어. 한 번 읽어봐요. 시시시작 15절 15절 시시시작 내가 많은 사정에게 성령을 정의에 의심하시는데 성령을 정의에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숨절인데 성령이 임한 것과 같으나 다르더라. 그러니까 오숨절이 망하다 그러면 성령이 빛받은 성령이 오는 건 너의 욕이야. 네! 각도가 되잖아. 각도가. 너는 개자식이란이야. 정년세대는 2000년을 지나간다고 개자식들이 떠들어. 성령이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나를 convince 이 시의 언어는 감사합니다.